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학 때 믿음의 조사인 아브라함 아니 아베서부터 모든 행적이 당시 그분들의 생에만 우리의 교육하기 위해서 가르쳐서 교육된 것이 아니라 성령은 예수님이 오셔서 돌려 봐야 될 할 일을 옛날에 우리들이 헌벅에 사망하자고 믿고 행하고 낯서부터 이럴 때 복종 순종하여 뜻을 이룩하는 홀로서 1장 24절의 아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오늘 몸에 채울 수 있는 그런 뜻을 만듭사오니 그 평강 제1개 성도들 한삼도 따가자고 하나님 기록된 장자의 총에 이름이 다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끝까지 마침대로 아름다운 생활의 결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 제1개가 10대의 품 무난히 완수하시옵소서 성령님과 전도에 전도 힘을 다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끈하여 주시옵소서 한사람도 따가자고 깨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침에 하나님의 아침 하나님의 아침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응원할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의 영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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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